1, 2, 3 안녕하세요 위엔터 연습생 안녕하세요 위엔터 연습생 위엔터 연습생 위엔터 연습생 1, 2,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엔터 연습생 속화, 왕곤허, 마히로입니다 처음 연습생이 신분으로 나오는 사람인데요 많은 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위엔터 대표 또 귀요미 저 속화에요 저는 올해 20살입니다 하나, 둘, 셋 바나나 우유 사주세요 오마마마마마마 저는 위엔터 대표 해피바이러스 겨울 원쿤노입니다 뭔지 알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아 그만 그만 안녕하세요 저는 위엔터 대표 섹시 아 섹시 해가 싶은 마히로입니다 마카라와 마히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매운맛 매운맛입니다 아 맞아 이제 아무래도 매운맛을 또 히로도 좋아하고 군호는 도전하려고 하자마자 그 채널에 가면 기대가 되는데 네 군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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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야 자꾸 너가 걸려 자 우리 군호씨 우리 다가 당체 악무 음 비슷해요 고마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중 나 나 저 이 나 나 나 너무 기대되고 저희 연애를 정말 재미있게 알았을때문에 대해 고맙습니다. 저는 딱 그런 아이돌이었잖아요. 딱 어? 얘네 누구야? 라고 했을때 어? 얘네 알아! 라고 하는데 모두가 아는 그런 아주 자랑스러운 K-POP을 이끄는 대표적인 아이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팬분들이 미리 보실 수 있는 예보편같이 한번 찍어봅시다.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오늘 알았다. 오늘 기대되시잖아요. 오늘 너무 기대되고 저희 연애를 정말 재미있게 알았을때문에 파이블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파요. 이때가 파요. 그럼 지금까지 미엔트테이먼트의 석화, 군어, 마희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안 하고싶다. 군어는 울수도있어요.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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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